그리고 최근에 또 봤던 영화가 있는데 독립영화 좀 봤는데 하나는 뭐였냐면은 몸값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요건 어떻게 보게 됐냐면은 제가 박정민 배우님한테 아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 아 요즘 뭐 볼 거 없어요 제가 이주영 배우를 좋아하거든요 정민씨가 이때 제가 이주영 배우 좋아하는 거 아니까 어 이주영 배우 나온 몸값이라는 영화 있다 보셔라 이게 왓챠에 있더라고 내 왓챠를 그때 해지를 안하고 있었더라고 그때 박정민씨 반장선거 본다고 내가 한 번 한 달짜리 결제를 했다가 취소를 안하고 있어가지고 왓챠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몸값이라는 걸 봤어요 브로커 이주영씨 말고 키 큰 이주영 제가 그 드라마 라이브에서 보고 팬이 됐거든요 이분이 좀 내가 보기엔 연기가 내가 좋아하는 연기를 하셔요 약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했거든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 몸값의 원작입니다 원래 이게 단편 영화였는데 이게 14분짜리 단편 영화에요 근데 요거를 이번에 그 웹드라마 몸값으로 연장시킨 거야 길게 제가 본 거는 원작 영화 14분짜리 진성길씨 나오는 거 말고 요거 봤는데 영화 재밌습니다 요거 단편 못 보시는 분들 독립영화 그냥 가볍게 14분짜리면은 그냥 잠깐 보는 거잖아 재밌어요 요게 골대료 영화가 반전도 있고 줄거리가 약간 원조교제야 이주영씨가 고등학생 교복이 있고 원조교제 하려고 남자를 불러들여 호텔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시작되는 거야 14분 안에 끝나 근데 영화가 재밌는 게 일단 연기가 뭐 거의 내가 보기엔 이게 실제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살벌합니다 이주영씨 연기가 살벌하고 야한 장면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원테이크에요 컷이 없어 시작부터 끝까지 한 테이크로 와 그래서 몰입감이 장난 아니에요 몰입감이 좀 있어요 14분이 한 테이크로 와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14분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부담없이 볼 수 있잖아 보면은 이게 단편 영화의 매력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14분 안에 뭔가 착착착 이게 나름 그 안에 기승전결이 있고 반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재밌더라고 연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는 그 드라마 웹드라마를 안 봤는데 와이프가 둘 다 봤거든 와이프가 원작 단편도 보고 장편도 봤는데 와이프는 그 장편이 뒤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 그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 와이프는 그냥 원작에서 딱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하는 게 좀 더 낫다라는 얘기가 들었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단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 몸값 한번 보셔라 부담없이 14분 안에 재밌게 재밌게 볼 수 있겠다 나름 반전도 있고 연기들이 진짜 좋더라고 원테이크로 가니까 연기가 이주영씨는 역시 연기 잘한다 이주영씨가 이번에 또 머닝게임도 같이 찍지 않나요? 박정민씨랑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같이 찍네 역시 아무튼 그래서 그렇다 보셔라 우원박씨 감독한 단편은 당연히 봐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리뷰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그리고 그거 보다가 또 봤어요 이거는 내가 언제 보지 언제 보지 하다가 그저께 봤어요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독립영화를 봤죠 박하영이라고 유명한거죠 독립영화 박하영을 봤어요 박하영이라는 독립영화를 봤는데 아 재밌더라 유명하죠 너무 유명하고 제목이 박하영이야 박하영이 뭐냐면 주인공이 박하영인데 얘가 뭐냐면 월세집에 사는데 월세집이 아지트인거야 월세집이 아지트여가지고 일진들이 거기와서 막 지내 거기 지내고 박하영이 엄마라고 불리는 얘네를 약간 챙겨주는 역할인데 자기는 막 챙겨주고 야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이러면서 자기가 막 애들을 챙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일진애들이 얘를 약간 이용해 먹는 근데 거기서 오는 약간 어떤 청소년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거 넷플릭스에 있나 나 어디서 봤지 아무튼 봤는데 영화가 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영화가 투박합니다 되게 많이 투박하고 되게 현실적이에요 영화가 되게 현실적이어서 욕하거나 불편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 되게 불편한 장면들 보기에 되게 불편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야한 장면이라던지 폭력적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상황 자체나 얘들이 막 욕설 뱉는게 되게 현실적이어가지고 좀 보시기에 불편한 장면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다큐멘터리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영화가 좀 안 좋은 것도 있거든 개연성이 없어 영화가 좀 중간에 좀 개연성 물론 개연성으로 보는 영화는 아닌데 개연성이 좀 없어 영화가 중간중간이 뭐 좀 이상한 느낌도 들고 가출 청소년들 집안을 옆에서 이렇게 찍는 듯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리얼해요 엄청 리얼하고 이 안에 청소년 가출 문제라던지 흡연 음주는 기본이고 폭력 이지메 원조교제 원조교제를 또 역으로 이용해서 돈 빼먹는 그런 현실들도 다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되게 적나라하고 보시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 영화가 근데 전체적으로 그런 불편한 요소들 때문에 영화가 좀 좋은 것 같아 재밌는 것 같고 약간 파수꾼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고 파수꾼은 좀 약간 약간 고급지잖아 느낌이 그리고 약간 섬세한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여자 파수꾼인데 느낌이 파수꾼은 약간 섬세하고 감정선을 약간 왔다갔다 재는 느낌인데 박하영은 약간 빠꾸 없이 가는 느낌 빠꾸 없이 그냥 막 드립 있는 느낌이야 엄청 투박해요 영화가 진짜 다 보여주고 근데 이제 영화가 저는 좋았던 거는 뭐냐면은 박하영이 되게 불쌍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심파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박하영도 나쁜 애 잖아 사실은 좋은 애는 아니잖아 물론 그 사정이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의견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박하영을 뭐 불쌍한 캐릭터로 묘사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마무리도 깔끔하게 딱 끝내고 아 오징어게임의 이유민님이 나옵니다 맞아요 이유민님도 나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독립영화의 매력인 것 같아 이 영화도 독립영화답게 딱 나온 것 같아서 재밌었어 제가 재밌었어요 불편하신 분들 입장에서 좀 눈살이 찌푸어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리얼합니다 영화가 그래서 최근에 봤던 몸값이랑 박하영 이거 두 개 봤다 그래서 독립영화도 좀 투박한 맛이 있다 좀 많이 보려고요 나의 것에 맛이 있다 이 배우가 또 인천 출신이더만 제가 또 찾아보거든요 역시 인천이 또 이 배우들의 또 예 인천 출신이십니다 또 이 배우 이가이 배우신가요? 김가이 아 죄송합니다 김가이님 예 김가이님 인천 출신이시고 김다미씨도 인천 출신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김다미씨도 인천 출신이에요 나름 예 다 인천에 또 예 또 있다 나나도 인천이냐고